아빠는 꼭 마음을 먹고 찍잖아. 그치? 여기 지금 수소수 컵에서 수소가 생성되는 모습이에요. 되게 신기하다. 파란물인가 다르게 나와. 응. 신기하고 아주 예뻐요. 유리창이 없는 것 같아. 응. 실제 눈으로 엄청 멋있는데 카메라에서는 한계가 있네. 근데 말이야 유리가 없는 것 같아. 그래서 공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. 이 뚜껑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. 유리창이 없어. 그래서 휴대용 수소수. 그래서 수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. 우와. 신기하다. 응. 신기해. 되게 예쁘네. 실제로 보면 파란빛인데 다르게 나오네. 우리가 캠핑 가서 불멍이라고 불보면서 멍 때리는 것처럼 이거 보고 있어요. 안에 수소가 용오름같이 아주 아주 멋있어요. 와우. 실제로 이게 지금 엄청 많은데 화면에서는 이거 밖에 안 보이네. 너무 멋있네. 아주 멋있네. 수소수. 수소수. 수소수.